자, HLB 주주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주식폭격기 타쿤입니다. 자, 일단 HLB 여러분들께 제가 좀 전달할 내용들, 우리 여러분들 꼭 아셔야 될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오늘 조금 텐션 낮추면서 진중하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혹시나 오늘 바쁘시거나 오늘 혹시 일정이 있으시다면요. 010-6411-8706으로 문자 구독이라고 보내주시면요. 오늘 여러분들께 제가 보여드릴 이 충격적인 미보도 자료와 추가적으로 앞으로 주가는 어떻게 움직일 것이고 우리가 댕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싹 다 정리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체국 무료로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편하게 문자 주시면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 여러분들께 제가 텔레그램방 안내도 도와드릴 거예요. 자, 텔레그램방에 지금 주식 잘하면 원이 없겠다 이 방에 들어오셔서 여러분들 제가 각종 시황들과 각 여러 종목들에 대해서 타점까지 공유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 제가 최근에 우리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수익이 났다 그리고 수익 좀 인증해더라 이렇게 말씀드려서 이렇게 지금까지 수익 보신 거 여러분들 너무나도 인증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자, 일단은 제가 우리 여러분들한테 오늘 말씀드릴 중요한 내용들을 말씀드리기에 앞서 저는요. 2024년 4월달 제가 실전 투자들 3위 성적을 거뒀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느 정도 여러분들께 그냥 해드린 말씀이 아니라 그냥 사탕발린 말씀을 해드릴 것이 아니라 오늘은 조금은 딱딱한 말씀을 좀 드릴 겁니다. 자, 그러면서 제가 안티가 아니라는 건 제가 지금 HLB 종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확실히 말씀을 드릴 수 있고 우리 여러분들한테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있는 위치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서 제가 예전부터 여러분들 대신해서 대리인 역할도 수행해 왔습니다. 자, 제가 주총도 다녀왔었고요. 이렇게 보시면 제가 주총 인증샷까지 보내드리면서 제가 또 어디 갔다 왔습니까? 최근에 여러분들이 최근에 진짜 핫하게 관심을 많이 주셨던 부분 제가 기자회견까지 온 인력, 온 제 인맥을 다 동원해서 갔다 왔습니다. 그래서 유튜브 최초로, 주식 유튜버 최초로 제가 갔다 온 것을 미리 말씀드리면서 자, 여기서 나왔던 얘기들 싹 다 제가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자, 그러면서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이 시나리오대로 지금 그대로 우리가 외측한 그대로 가고 있다. 자, 그래서 오늘 말씀드릴 내용들은 이런 시나리오로 공유를 해드릴 건데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바쁘시다면 010-6411-8706으로 자, 문자 구독이라고 보내주시고 대응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무조건 대응을 해나가야 됩니다. 충격적이거든요. 자, 일단은 제가 처음부터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제가 말씀 여러가지 좀 많이 드렸는데 아직까지 이해 안 가시거나 그러신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자, 그래서 오늘 간단하게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여러분들이 알고 계신 리부 세나리, 칼렙 리즈바 이게 이슈가 되면서 FDA 출연을 했죠. 자, 그러면서 주가 상승 엄청나게 많이 이뤄갔습니다. 자, 제가 최초 타점 어디로 잡았었냐 자, 이때 제가 리부 세나리에 대해서 우수성을 좀 말씀을 드리면서 베스트 인 클래스 임상 데이터 생존 기간을 비교했을 때도 다른 약품에 비해서 월등히 뛰어난 부분 가난 발병 인자 종류별 약효 비교해서도 다른 약품에 대해서 모든 발병원인 환자에게 효과가 있었던 모습들 이런 부분은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프로세스까지 싹 다 공유를 해드리면서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 12월 달에 제가 여러분들 크리스마스 선물입니다. 무조건 가져가세요. 라고 해드리면서 타점을 드렸었습니다. 자, 결국에 주가 상승 많이 올라와 줬는데요. 자, 근데 제가 뭐 많은 타점들을 이 구간에서 뚝 잘라서 말씀드리면 이 구간에서 제가 춤에 타점 드렸습니다. 얼마까지? 8만원 선까지. 왜? 제가 이 구간에서 체력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충분한 이 구간에서 반등을 줄 수 있겠다. 그래서 제가 분할 매수하자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러면서 주가 상승을 이뤄줬습니다. 제가 이 구간은 뭐라고 말씀드렸죠? 아, 지금 너무나도 괜찮습니다. 지금 FJ 승인이 결국 눈앞에 있을 것 같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자, 이 구간은 어떻게 됐습니까? 이평선 이탈이 나아줬다고요. 자, 이 구간이죠. 자, 이평선 이탈이 나아주면서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아, 이거 FD 뭔가 잘못됐습니다. 여기서 매도하십시오. 어떻게 됐습니까? FD 철회 자, 철회가 됐는데 그러면서 지금 주가 상승을 다시 한번 읽어내고 있죠. 뭐 여러가지 지금 비영리 당체나 이런 데에서 아니면 또는 미국 암 심포지엄에 기재가 되면서 우수성을 좀 알린다. 근데 결국엔 지금 뭐가 문제입니까? 우리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실 거예요. 항소제약 항소제약 이 항소제약이 문제였다. 자, 이 항소제약 뭐가 문제냐? 이 칼렘 리즈맙에 대해서 리즈맙에 대해서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자, 효능 문제가 아닙니다. 효능 이슈가 아니에요. 시설 문제입니다. 자, 이 시설 문제인데 사실상 FD라는 건 여러분들 제가 네이버 검색하면서 굳이 또 보여드리겠습니다만 FD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죠? 근데 잊고 계신 게 있습니다. 자, 여기 FD 보시면 미국 식품의약국입니다. 미국 복지, 보건복지부의 산화기관이에요. 결국엔 미국에 따라서 미국 기관이죠. 미국에 따라서 어떻게든 움직일 수 있다는 거 자, 제가 미중 무역 갈등의 핵심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미중 무역 갈등의 핵심 자, 이러한 사례들은 과거에도 비슷하게 있었다는 거예요.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뉴스 기사입니다. 중국산 PD원 자, 2022년도에 진행했던 건데 이때 코로나 팬데믹이 있었죠. 중국산 PD원 항암제 공통점인이죠. 항암제입니다. FD 승인 불가 이것도 공통점이네요. 자, 이게 왜 공통점이 이렇게 많은지 봤더니 똑같은 중국 개발의 면역항암제입니다. 같은 종류예요. 자, FD 승인을 위해 올해 마지막 도전도 실패 자, 왜 그런지 봤더니 FD 승인과 관련 중국 내 제조 시절 똑같죠. 똑같은 이유입니다. 자, 과거 사례를 우리가 읽게 되면요 미래를 우리가 대략적으로 예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결국에 왜 그런지 봤더니 코로나 확산세로 이 국가 여행 제한 조치가 들어가서 FD가 실사 검토가 힘들어졌다. 근데 제가 여러분들께 이것을 보여드리면서 제가 이것까지 보여드렸어요. CRL 부안 요구 서신에서 언급되었던 CMC 제조 공정 문제를 해결하더라도 백인에 대한 임상을 한 병원이 주로 어디입니까?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에 있기 때문에 임상 결과를 실사로 확인하려면 우크라이나와 러시아로 가야 됩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 HLB는 CRL에 대해서 백인의 임상에 대한 언급이 없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건 HLB의 입장문이고요 FDA의 얘기가 또 달라질 수가 있다는 건데 자, 저 예전에 2022년도 때 중국인들이 오히려 가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제조 시설 공정 문제를 나중이라도 혹시 진행해도 괜찮겠냐라고 FDA의 서신을 보냈을 때 안된다고 했습니다. 정말 제조 공정의 시설이 문제라면 나중에도 OK를 떨어질 수 있는 확률이 매우 높은데 전혀 그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대략적으로 예측을 해볼 수가 있다는 건데요. 자, 어떤 문제입니까? 제가 여러분들께 항상 말씀드렸던 거 미보도 자료 우리가 이럴 때 써먹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께 제가 미보도 자료를 지금 공유를 해드릴 겁니다. 자, 이러한 미보도 자료는 언제 나와줄지 모르지만 제가 혹시 몰라서 날짜는 가리고 우리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항서제약 시야를 발표 제조 공정 중 제일 큰 문제는 땡땡땡 진양고 대처는 자, 이겁니다. 이 날짜와 이 내용들을 우리 여러분들이 받아가셔야만 우리가 이런 변동성 있는 시장에서 대응이 가능하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제가 여러분들께 010-6411-8706으로 문자 보내주시면 이 원본 내용 이 불러처리 싹 다 지우고 우리 여러분들께 공유를 해드릴 겁니다. 자,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쥐가 궁지에 물리면 사람을 물게 돼 있습니다. 물론 우리 시구 출신분들은 잘 알고 계시겠지만 지금 진양고 회장은 지금 사실상 5조가량의 시총이 녹았어요. 추가적으로 더 녹을 수 있는 리스크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때까지 HLB는 주가 방어에 대해서 정말 열심히 해왔는데 이러한 이슈 하나로서 시총이 5조 지금까지 5조로 끌기 위해서 올리기 위해서 엄청난 노력을 해왔어요. 이 HLB가 이런 한 번의 이런 이슈로 이렇게 주가가 급락하게 되면 언제든지 진양고 회장은 이런 부분에서 항소제약을 손절할 수도 있다는 가능성이 생긴다는 거예요. 자, 이 부분은 제가 예전부터 좀 말씀을 드렸지만 뭐 확실히 이렇게 와닿으신 분들 계실 거고 아니신 분도 계실 겁니다. 하지만 하지만 우리 여러분들께 제가 텔레그램 방 어디 텔레그램 방이죠? 제가 여러분들께 공유해드렸던 텔레그램 방 주식 잘하면 원이었겠다 이 방에서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자, 여기 이 방 010-6411-8706으로 문자 주셔서 구독이라고 보내주신 분들 제가 초대해드렸던 방 이 방에서 이 안에 입장 표명문 제가 직접적으로 갔다 왔죠. 그거에 대해서 싹 다 정리한 내용 중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자, 항소제약의 대처가 정말 이상했다. 왜? 사람의 직감이라는 게 항소제약이 만약에 정말 이게 심각한 문제라면 원래 예정됐던 이 행사장을 회장이 방문하기로 했었는데 부사장을 보내는 것이 맞는가? 더군다나 진양군 회장은 이러한 사태들을 알고 있었다. 그냥 승인 났었으면 오히려 좋지만 만약 그게 아니라면 이런 부분에서 대처가 할 것들을 머릿속으로 다 정리를 해놨을 겁니다. 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건 사람의 직감이란 게 무서운 게 언제든지 손절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겠다. 왜? 확실한 대처 내용들을 얘기해 주지 않고 어떤 내용들을 발표했습니까? 그냥 믿어만 달라. 그럼 믿음에 맞게 행동하겠다. 이게 주주들한테 할 얘기입니까? 아니란 거죠. 그래서 제가 우리 여러분들 주주분들께 꽁꽁 똘똘 뭉치자고 말씀드렸던 내용들이 010-6411-8706 여러분들이 이 실상을 아셔야 대응이 가능하다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구독이라고 보내주시면 이런 실상들 제가 싹 다 공개할 겁니다. 모르겠습니다. 퇴사하겠습니다. 이게 문제가 된다면 퇴사하겠습니다. 자, 주말입니다. 우리 여러분들 제일 중요한 날이에요. 쉬는 날이기도 하면서 우리 여러분들 재충전한 날이기도 하겠지만 우리가 월요일에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결정할 수 있는 날이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은 지금이라도 대응을 해나가셔야 되며 자, 이러한 대응들은 사실상 기술적인 분석과 여러가지 팩트 시황 분석 지속적으로 해드리고 있지만 어떤게 결국에 바탕 기본적으로 되어야 된다. 정보가 바탕으로 되어야 된다. 자, 지금 정보 아셔야 되죠. 정보가 특명이고 무기입니다. 여러분들 잘 아실 겁니다. 이러면서 우리 여러분들이 월요일부터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를 제가 여러분들과 싹 다 공유를 하면서 자, 어디요? 010 6411 8706으로 문자 구독이라고 보내주십시오. 자, 저는 일요일날 마지막으로 한번 뵙고 월요일날 아침에 라이브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무조건 받아가셔서 대응하세요. 감사합니다.